오늘 생일인데 생일 타이밍이 좀 그렇네요. 어쩔 수 없지 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대회? 제 게임이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린장이랑은 이거 스타 대학반 생기기 전부터 뭐야 이거 이게 지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잖아요.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리마스터 전? 아니면 리마스터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알고 지는 사이여가지고 스타 대학반 전부터 알고 지는 사이예요. 그리고 린장이도 트위치 방송했고 그리고 저그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가끔 와가지고 피드백도 받아가고 그런 친구죠. 친구도 스타에 되게 열정 많은 친구예요. 린장이 린장이는 왜 대학 안 들어가지? 전에 파이스트였잖아요. 근데 안 들어가는 이유 있나 뭐? 안 들어가는 건가 못 들어가는 건가 모르겠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그러게 테란한테는 테란 학생들이 다 응원하는 거 못 보고 오히려 저그토스 애들이 응원하는 걸 봤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피즈는 힘들어요. 아 뭔가 심심하다 했더니 내가 유튜브 음악을 안 들었구만. 이런 거 미니랄이 크는 사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. 미니랄이 붙고있던 미니랄이 붙였죠. 단양 누나 재밌어 저나 방송에서 킹바닌 이미지 거든요 채팅창도 잘 안 늙고 근데 착해 순둥순둥 약간 느려서 그렇지 그때 JS에 MT 갔었을 때 제일 말 많이 섞은 사람이 난 예량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예량이랑 말 많이 섞었고 그 다음에 단양 누나 그리고 카이리 구보라 그리고 그때 소심이 없었고 뚜밥 뚜밥은 방송 진행력이 미쳤더라고 방송감이 되게 좋은 친구여서 뚜밥이는 그때 막 방송 살리려고 계속 여러가지 서블같은데 수밥은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수밥이랑 사실 얘기할 틈 없었고 또 심은 그때 4티어 4티어 대회였나 4티어 대회였나 뭐 그것 때문에 그때 MT 늦게 왔었죠 MT 끝났을 때 아 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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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라 씨가 또 생일 축하한다고 떠올렸으면 고생했다고 청계 아 이걸 왜 안 쏴도 되는데 이걸 또 쌤 챙겨주겠다고 청계 윤나라가 고마워 윤나라 누나 고마워 떼다 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 맞아 아 맞아 WS 준비한다고 어 면도 안하긴 했지 해야지 면도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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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배터에 많이 꽂힌 거 같아. 김지성 님이 배터에 대한 꿀팁을 풀어서 그런지 좀 약간 배터에 다시 맛들린 느낌? 항상 팩 더블만 하다가. 드라우 사업이 되었네요. 그러면 다크베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뭐야 빼네? 야 얘 상상스타 한다. 얘 상상스타 한다. 나 이거 벌쩍.. 어 아닌가? 상상스타 하는 줄. 배럭을 때리네. 배럭을 때리네. 형님. 아 waters에. 이제 썩어라 다녀띠제은 적게 하더라구요. 예를 들면은 앨범가 안전 사이기 때문에 자꾸 얘는 썩어라. 얹어라, 난 소구가 안전 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지. 남녀 외이야. 아 아프다 그만 때려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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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아 아 아 압류의 빈터 whom 아아.. 아아.. 발 짜먹어.. 그렇지.. 어? 너무 빠르다 ㅋㅋ 랩몬 경고는 가슴을 지켜봐야 할 수 있을까요? 한 번씩을 하실 때까지 공격을 하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고는 다른 도전까지는 하는 건가요? 컷이 오늘따라 1-2. 부족한 도전까지는 빛이 없는 것 같다. 수소한 도전까지는 빛이 없는 곳이 많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피스 위치에 마스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. 옥수수 위치에 감성되었습니다. 피피스 위치에 빠져나온다. 목표 설정. 목표 위치는 준비 끝났습니다. 목표 설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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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리아이더는? 터리아이더는? 터리아이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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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히 자막 제공은? 상대가 보면 전혀 세기하면 전혀 배달하는 것 같아요. 전혀 겉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을 이용해서 유행하기 위해 정상적인 파이밍을 넣어둬게요. 파이밍을 넣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파이밍은 상대방을 넣어둔 수 있습니다. 껑을 넣어가면 적을둔수 이곳에 적을둔수있어요. 다음은 철통에 적을둔수의 전체를 적을둔수있습니다. 뭐지? 뭐 아무것도 안하는데? 대신 조걍은 중1도에 넣었지만, 일은 안하고, 2,000이요. 1,000이요. 3,000이요. 1,000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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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이게 뭐야 ㄷㄷ 카카오톡 1. 2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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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5. 5. 6. 6. 5. 6. 목표 3장 목표 3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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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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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